오구구구구... 업어주면서 리슈러 맨날의 반기였다 팀퀘치하고 스윗이 드러냅니다 아, 좋은 타lies이네요 욕심부리지 않고 저렇게 때려냅니다 그렇죠 그 박미, 연설이 말처럼 때릴 때 더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, 맞아요 욕심부리면 힘이 들어가서 어깨가 나간단 말이죠 등도독이 없는 플레이 정우영 쏘고 한 입에 갑니다. 솜이 내려왔고 여기선 세명적인 부터입니다. 이 선 독점 매갑니다. 결과적으로 프로킹 구매에서는 오늘 정관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때 유형 프로킹이 되고 이걸 또 공독수가 세명인 정관장으로서는 잘 만들었습니다. 고혜림 킵단 승이시 있어요 세명의 강점으로 비껴 때립니다. 서명 속 득점 상대의 가장 약점을 잘 노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구요 유형 선수가 오늘 공격도 잘 안되고 있지만 일단 높이에서 단점을